저는 그 왜 부끄러우면 숨기고 싶고 자랑스러우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는 뭐지?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멤버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뭔가 막 의무적으로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꼭 멤버들 얘기가 나와 맞아 맞아 얘기 한 적 있어요? 당연히 있지 우리 팀에 뭐 예난이가 진짜 엄청 잘생겼다 이렇게 잘생긴 애는 처음 봤다 내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다 얘기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아 내가 진짜 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봤습니다 알았어 은